안녕하세요. 에너스킨의 강혁스토프입니다. 테니스뿐만 아니라 여러 운동에 부상을 방지하고 이 손목 보호제를 정한 상품으로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테이핑 같은 역할을 합니다. 느려한 재질로 이렇게 감아주시면 테니스 칠 때 손목을 보호할 수 있고 이렇게 실리콘으로 테이핑이 되어 있습니다. 테니스 엘보나 종아리 쪽에 테이핑이 다 이렇게 실리콘으로 잡혀져 있고요. 이것도 무릎에 이렇게 올리셔서 착용을 하시면 됩니다. 테니스 신인분한테 가장 소개드리고 싶은 제품은 이 카푸 제품이에요. 이렇게 종아리 쪽에 착용을 하는 거예요. 신인분 같은 경우는 아홉 개물이에요. 휘숙하게 되면 쥐 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이런 제품을 착용하시고 계속 경기를 하시다 보면 자기가 처음에 체력이 좀 떨어지셔도 그 정도 퍼포먼스 이게 피로감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퍼포먼스도 훨씬 올라가는 제품이에요. 저희가 3년 동안 카토랑 대학을 맺어서 대회도 한번 개최 한번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맞습니다. 게indi 보關係 후 gene !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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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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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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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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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